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또 여러가지 방면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17.2% 야당 전체에서는 1위고 여당 후보가 들어간 데에서도 3위가 나오는데 선두그룹과 4%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가 급상승하고 있고 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경계성, 견제성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총장 대망론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대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려와서 그분들이 거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원의 대표는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퇴임 후에는 본인이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런 선택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며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영역을 끝까지 지키고 존경받는 그런 국가적 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윤 총장을 즉각적으로 응호해 왔습니다. 대망론에 불을 지핀 발언 바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하는 말을 이 말을 이끌어낸 사람도 바로 국민의힘 김도업 의원입니다. 김도업 의원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 하는 발언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게 정치로 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권 후보가 확산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비리 말하자면 라임과 옵티머스 또 조국 사태 등에 통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과 직접 각을 씌워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각을 따로 씌운 게 아니라 원칙대로 검사로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는 과정에서 그런 대개의 경우 검찰총장은 한두 번 업무 지휘를 내리거나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하면 옷을 벗고 나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싸우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도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잘 싸우고 있다 하면서 이러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국민들 특히 우파 국민들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단번에 대권 후보로 또 대통령 후보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권 후보감이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전까지도 본인이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를 당 밖에서 찾으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당에 대한 애정이 있나 정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인재들을 더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기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지금 언급되는 것에 대한 견제이기도 합니다. 당 밖의 야권 대선 주자들도 견제고리를 날렸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모로 야권 대선 주작감은 아니라고 본다. 반사 이익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또는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투쟁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야권을 위해서 단결, 단합 또 어쨌든 이런 오랫동안 야권 대표 주자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데 검찰총장으로서 갑자기 이 야권 말하자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견제고를 날리고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야권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윤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자리를 잡아가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올해로 지난달 26일과 30일 조사한 여야 차기주자 14명에 대한 월간 선호도 조사에서 17.2%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4.3%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3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8.8%의 지지를 가져갔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두 한자리 숫자입니다. 대선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17.2% 그리고 선두그룹과 물과 4%포인트 차이로 그렇게 좁혀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더욱더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또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과 말하자면 충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지지층도 안철수는 16.1%인데 윤 총장에 대해서는 28%를 더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을 더 지지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야권 지지를 지금 쏙 빨아들이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윤 총장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를 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지금 윤 총장 응원하는 화환이 많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서초구총장이 이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자 도대체 서초구총장은 누구 편이냐 하고 문자 폭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문자. 그리고 서초구총장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유일하게 구총장 가운데 국민의힘 구총장은 서조은희 구총장이 있는데 조은희 구총장이 그 많은 화환을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일제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과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잠재적인 야권 후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야권 이청에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여권 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 또 우파 인사들을 대거 적폐모래를 해서 구속시킨 사람 중에 핵심 인물이 윤석열 총장이고 그 밑에 있던 사람 한동훈 검사정도 마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진영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원칙에 따라 법률에 따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 10원을 받아 먹지 않고 그 범죄 행위를 보면 그야말로 만들어낸 범죄가 많은 것 같다. 경대공동체 또는 묵시적인 청탁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올가맬라고 만드는 그런 혐의가 아닌가. 그런 천만에서 볼 때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 이런 것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면 이 문제가 아주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 보수청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 또는 다툼 갈등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서초구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거 화환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도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윤 총장을 띄워준 당의 행동이 야권 기존 주자들의 경쟁력을 깔아먹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당의 젤략도 무너지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장 때처럼 내부 분열을 가져올 것 같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정치한다고 했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과 추미애, 조국 여기에 관련된 것은 각을 지어왔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자연스럽게 이걸 막으려고 하는 문재인과 추미애 각을 지고 왔고 이것이 이제 권력에는 부담이 됐고 똑같은 방향에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야권에서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야권에서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야권의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우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원칙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싸우고 투쟁하는 걸로 미쳤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바로 대권 후보자다 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원칙과 자기 현직에서의 규칙 원칙 이런 걸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어서 앞으로 정치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뜻이 있다면 정치 무대로 오고 나면 굉장히 또 달라질 것 같다. 그건 야권에서도 후보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갖고 있는 기반과 또 그 동안의 원칙과 이건 정치 영역과는 또 다른 분야들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유권자들 국민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금 당장 대권 후보가 되는 것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과 싸우는 것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핵심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금 당장 추미애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도 해야 된다. 우선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이것도 핵심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제대로 싸우는가는 지금은 수비세에 있지만 공세적으로 나가야만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탐탁치 않는 지금 기류가 너무나 많이 읽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은 적어도 윤석열만큼 그 이상으로 싸워야 된다. 윤석열은 탄압받고 감찰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야당은 그것보다 더한 그걸 위해서 주로 존재하는 데 여당을 견제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으로서는 윤석열보다 더 심한 견제 또는 투쟁 전략적으로 그런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지금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바로 한 곳에 모여드는데 국민의힘은 정말로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광주 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친여건적인 행보를 자꾸 하고 있는 것 보고 국민들이 더 많이 실망하고 빠져나오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호정이라든지 여기 거론되고 있는 야권의 대권 후보들은 입으로 싸울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래 장외 전략적으로 온갖 방법을 구사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현란해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투쟁력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